잉 다니야 나 어제 꿈꿨는데 네가 나갔다 저요? 우리가 런웩이가 처음이잖아, 그래서 긴장했나 봐 그래서 잠이 안 오는 거야 따뜻한 물에 들어가서 몸을 녹이고 있는데 화장실 문 사이로 뭐가 이렇게 스르륵 지나가는 거야 숨은 너무 무서운데 또 이게 뭔지 너무 궁금해서 몸을 최대한 숙이고 뭔지 봤거든? 어? 뭐야? 너 왜 그래? 아니 그... 넌 회의에서 긴장랐을 그런지 아니 마지막에 턴 돌 때 지게 방향으로 돌아야 할지 반지게 방향으로 돌아야 할지 고민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정 관리 하나도 안 들고 땀나고 무대 끝은 보이는데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돌았는데요? 그냥 뭐 떨었어 그럼? 떨어진 거예요? 응 그래서요? 어? 뭐가? 아니 언니가 뭐 욕조에서 막 나왔다고 했잖아요 아 근데 그게 꿈이었어 들어봐 끝까지 들어봐 내가 침대에서 눈을 떴는데 고양이가 내 방에 들어와 있는 거야 고양이가 근데 그 고양이가 책상 위에서 내 목걸이를 물고 옷장 위로 올라갔거든? 근데 그 목걸이가 이거였어 왜? 그래서? 목장 위에서 목걸이를 물고 나를 빤히 쳐다보는데 고양이 눈동자 색이 무지개 색이었어 아 아니다 은하수색? 빨 주 노 초 파 남 보 오 아니 그래서 제가 언니 꿈에서 언제 나오냐고요 어 그때 네가 갑자기 내 방에 들어온 거야 음 어? 그것도 꿈이에요? 응 너 들어오는 거 보고 고양이가 놀라서 이렇게 막 옷장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야 근데 고양이가 어떻게 옷장 문을 열어요? 아니 네가 내 방에 들어와서 옷장 문을 열었더니 고양이가 그때 옷장 안으로 들어간 거지 그래가지고 근데 옷장 안에서 또 막 빨간 불빛이 새어나오더니 혜린이가 아 아니다 혜린이가 옷장에서 이렇게 카우 점퍼를 입고 나오더라고? 그러면 혜린이가 고양이에요? 아잇 잠깐 고양이는 혜린이지 아냐 그냥 이건 내 꿈 얘기니까 그리고 혜린이가 진짜 고양일 리가 없잖아 아 그럼 저는 왜 언니 방으로 들어가고 언니 옷장 문까지 오는 거예요? 아 왠지는 잘 모르겠는데 약간 오늘 쇼를 준비하는 거 같았어 오빠 옷장에서 옷을 막 꺼내서 오더라고 혜린이는? 아니 그래 잠깐만 혜인이가 고양이라고 했나? 아닌가? 아 근데 거기서 또 잠이 깬 거야 눈을 뜨니까 내가 거실 소파에 누워있더라고? 이번에도 꿈인가 하고 나를 이렇게 꼬집어 봤는데 안 아파 아 근데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? 아 꿈 아 꿈 민치꾼 얘기하고 있어 그런데 나도 나왔어? 헉! 탈이! 헉! 어! 아니야 그냥 아 깜짝아 그래서요? 어? 아 어 잠도 안 오고 그러면 지금 꿈속은 아닌 거야? 어 들어봐 잠도 안 오고 TV를 켜보려고 했거든? 근데 TV에 혜인이가 나오는 거야 TV에서요? 어! 어? 막 꽃밭을 뛰어다니기도 하고 바닷속을 막 헤엄치기도 했던 거 같아 그리고 막 하늘도 날고 해변에서 더블 검을 막 부르면서 비눗방울을 막 쏘고 있더라고 근데 그러더니 TV가 지지직거리면서 갑자기 아까 욕실로 귀신처럼 다가오던 뭐야 나 안 해 민지 씨 일어나요 다음 자리에요 뭐? 예! 뭐... 막 usted partners ¿ routes hanable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